그동안 생후 59개월 이하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올해부터 60개월에서 12세 이하까지로 확대됩니다. 어르신은 지난해와 같이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. 질병관리본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올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확대되는 대상자를 포함해 전국민의 26%인 1,326만 명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의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특히 이번에 확대된 대상자는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, 초등학교 학생 등이 포함돼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